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솜사탕 세 번째 키워드 사자 네 번째 키워드 하나 둘 셋 다 다섯 번째 키워드 돼요? 엔딩 요정 하나 둘 셋 개성이 아주 뿌렸다 잘 부탁했습니다 우리 돌랑이들 트리플 S의 매력에 과몰입하고 계신가요? 네 너무 귀여운데요 돌랑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트리플 S가 준비한 커버댄스 무대까지 함께할게요 준비됐나요? 네 네 음악 주세요 손으로 담아 넌 erer ulan 슈 Дж 수영 그렇다 네 Curiosity